참 언니는 얼굴에 복이 바글바글바글 어떻게 표현하며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는데 그 복이 남들이 봤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걸로 들어와요. 그런데 무당론에서 봤을 때는 참 저 복이 그냥 그대로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지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라고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언니는 솔직히 신랑복이 없어요. 신랑복이 없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신랑의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아이한테 열정을 너무 많이 쏟았는데 학부모님으로서 남부럽지 않게끔 그 아이한테 너무 열정을 많이 쏟았고 내가 또 그동안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부의 끈이 그렇게 길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못했던 그 소원을 아이한테 조금 그거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언니는 정말 누구 말대로 명문되면 명문 쪽으로 알아봐서 웬만한 선생님은 다 붙였던 걸로 느껴지는데 그 언니한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언니가 기대치를 하고 있는 아이한테 생각지도 않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걸로 느껴지고 그 아이가 지금은 지금 말하자면 방에서 방에서 아기 받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 언니하고 딸하고 지금 무언가의 기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언니를 느끼면 아이가 어린 걸로 느끼는데 언니가 무슨 재혼을 할 것도 아니고 언니한테 왜 드레스가 비칠까? 그러면 결혼의 운이 들어왔는데 왜 언니한테 비칠까? 언니 재혼할 거야? 재혼할 거 아니지? 왜 그러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이 지금 열여덟이에요. 공부 욕심도 많고 저도 잘 가보고 싶고 싶어가지고 과일을 좀 오래 했어요. 배가 좋더라고요. 우리 딸이 배를 배? 네네. 언니는 지금 심란한데 내가 웃어서 미안한데 나도 조금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야. 근데 진짜 언니 딸을 느끼면 진짜 철탁선이가 없다. 근데 또 언니 마음을 읽으면 악이 바치고 억울하고 내 인생은 지금 살고 싶지 않은 건 맞아. 한데 딸을 느끼면 그 딸이 정말 이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언니는 그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밖에 하지를 않았나 봐. 언니 신랑도 그렇고 근데 그 외로움을 가해 선생님이라는 남자분이 참 많이 토닥토닥 해준 것 같아요. 많이 토닥토닥 해줬어. 남자 남자분은 무슨 말이 돼요 그게 어? 어린애 꼬들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자고요. 말이 안 되지. 어휴 억울하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건 맞아 세상이 무너지는 건 맞아 근데 그 어 언니 딸 사주랑 그 선생님이라는 분 사주를 느꼈을 때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하지만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라는 분은 참 사주를 보면 먹을록도 많고 그리고 성품은 돼 있어요. 성품은 돼 있는데 내 말이 언니한테 무슨 와닿겠어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쓸데기 없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요. 나 놓고. 참 복덩어리를 가진 것 같아요. 복덩어리를 가진 것 같아. 나름대로 삼신 할머니가 점제 줬는데. 이 아이를. 줄은 없잖아요.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인생도 있고 지금 학교는 어떡하냐고 요즘. 선생님. 언니 시험도 그 아이 학생 언니 딸 머리로는 충분히. 시험으로도 충분히. 고등학교를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애인하고 무슨 공부를 더 하겠어요. 시집 가면 끝이지. 그녀도 배불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과외하고 다니죠. 졸업반인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 언니가 언니가 올해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해인 건 맞아. 진짜 제대로 뒤통수 맞는 것도 맞고. 근데 언니 우리 생각을 좀 바꿔서 이야기 좀 해보자. 상황을 만들어 보면 언니 딸이 지금 사고 친 거는 맞지만 올해 사고를 쳐서 아이가 한 명이 더 인구가 느는 해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면서 언니네 분위기를 집어넣으면 가정의 집에 웃음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응애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언니네한테 웃음꽃으로 선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또한 엄마한테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딸이 없는 엄마한테 효도할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랬을 때. 대학 안 가지 않아요 엄마. 대학 가요 충분히 대학 가요 그리고 이 딸이 엄마 꿈을 분명히 이뤄준다고 했어요 지금 산자가 나한테 말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 생명을 지운다고 해서 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지웠을 때 이 벌절은 또 언니 어떻게 이 아이의 죄책감으로 딸내미가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지혜로운 쪽으로 가면 언니네가 더 조금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때 보살 말을 참 듣기를 잘했다라는 거를 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둘 사주를 보면 둘 다 생년월이를 훑어봤을 때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익감도 복을 가지고 태어났고 머리도 똑똑하고 바람기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 그래도 미안한 감 때문에 언니네가 이 사이가 참 언니네한테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딸한테도 잘할 것 같고. 저는 제 점사로는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끼리 냉정하게 따지면 아이를 낳아놓고 언니네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운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 딸한테 힘을 조금 실어줘서 이 아이가 미안한 감으로 엄마한테 효도할 일이 뚜렷하게 들어오고 사이가 또한 그래도 반대를 안 하고 감싸준 그 고마움으로 사이가 재인 아닌 재인처럼 엄마한테 친엄마처럼 많이 잘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봐요. 내 점사가 틀리는지. 내 점사가 아마 100%까지는 거짓말이지만 99%는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만약에 딸하고 사이가 정말 아이와 살면서 정말 잘했을 때 그때는 언니가 나한테 인사를 올 일이 뚜렷하게 있어. 그러니 그때를 보고서 미래를 보고 지금은 언니가 절망을 하지만 잠시 잠깐의 우리 절망은 접어두고 인연은 있어요. 인연이에요. 그리고 사이가 내 집밖에 몰라요. 안 헤어져요? 응. 헤어지지 않아요. 잘 내리고 살까요? 네. 그리고 내 집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몰라. 그러니 지금은 내가 현실을 봤을 때 저 사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까 조금 보장성이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사이도 놀고 먹고 사는 사주도 아니야. 그리고 이 사이도 충분히 강사로서에 잘 나가. 그리고선 이 아이들이 잘 커서 나중에 웬만한 학원 잘 차려서 언니한테 그래도 언니가 집에서 노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아이들이야. 나 지금 편입학원에서 강사도 하기는 해요. 내 애는 좀 싫었네. 어이 망신스러워. 지금은 언니 절망하고 이런 상황이 맞아. 내 귀한 딸한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발목을 또 묶어놨고 하지만 하지만 일년 일이 년만 지나고 나면 언니네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 나 믿고 가셔도 될 거 같아. 감사합니다. 좀 애들. 우리 딸 살들하고 촛불 좀 켜고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아이 커서 어느 정도 깐 나라기에서 이제 걸음 뛸 때까지 내가 열심히 초 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셔도 돼. 알았지?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